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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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왜 찍어? 어? 변신전 오늘은 11월 1일 원래는 모스크.. 모스크바야라기 히말라야를 가는 날이었는데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채석님이랑 하하님 레슨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내일도 놀면 뭐하니 촬영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디테일도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도르마무 한 것 같지만 다음날입니다 오늘도 놀면 뭐하니 촬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옷 진짜 이쁘다 약간 이거 디건 디건 갬성 뭔가 살찔 것 같은 설탕 덩어리 옷 같은 느낌 사실 돈 많이 버는 머니 머니야?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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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머 머 머쩌라고 머 머 머 머 머 머 머 아 머 아 힘내야지 머 머 머 마 sn 머 형은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뱀 아직 잘 모르지 않았어요. 자 왼쪽 뱀입니다. 오른쪽 뱀입니다. 여기가 좀 더 따뜻한데? 제가 한쪽 여기는 쌍꺼풀이 있고 여긴 없어요. 아 흑쌍꺼풀 그게 매력인가? 내년이면 우리 안 지 17년 차. 17년 만에 처음 간 여행. 나 이런 거 다 가고 싶다. 가자. 파이팅. 형 제가 파이팅. 오늘은 11월 8일 수요일 울면모하니 2절 파티를 짜러 가는 날입니다. 지금 시간은 2시 4분. 저희는 2시까지 모이기로 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왔네요. 사실 10분 전부터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2시가 넘어서 카메라를 켰는데 뭐 그러려니 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들. 물론 지금 저희가 밤샘 연습을 4, 5일 차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며칠 동안.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딱 이번 한 주가 저희 지금 거의 스맨파 때보다 더 빡세고 바쁜 일정인데 어쩌겠어요. 또 소화를 해야지. 힘든 것도 다 이해합니다. 낮 연습은 그렇게 놀면 뭐한 일을 진행하고 새벽에는 또 벨크 파티 연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멤버들 오는 거 기다리면서 한 명씩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승이 왔어요. 저는 김밥 먹을 거예요. 예스. 생각보다 괜찮네요. 컨디션이. 살짝 스맨파 지금인 것 같아요. 뭔가 미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3시에 연습할 것 같아요. 이미 다 땄지 인서트까지 내가. 2시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왔다. 안녕하세요. 김밥. 먹방. 오. 노 스페이스. 하하하하. 컨디션이 처음 왔고. 매우 기효로 안 돌아와. 다들 힘들만 하지. 체험 몇 번 더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내가 보기엔 오늘 밤샘을 얼마큼 나가냐가 내일 우리가 밤샘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일 우리 촬영을 하고 밤샘까지 때리면 진짜 몸 상태 너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오늘 안에 끝내려고 해야지. 최대한. 뭐 해볼래? 2절? 응. 해보자. 하이 좋아. 하이 좋아. 다들 골골 대면서 오늘. 이제 누적 데미지가 상당하다는 점까지.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도. 으아 씨. 방사님 어제 음료체 같으면. 네. 눈 상태 보고 안 좋았어요. 잠시 뵙게. 잠시 뵙게. 잠시 뵙게. 자. 엄마 내가 이거 해볼까? 네. 나 뭐해. 난 봐도 좋아. 네. 나 다해. 한 손. 한 손. 시작. 펑펑. 오 예쁜데? 여기도 대형 한번 깨고. 시작. 돌아서. 아 완전. 제가 까지입니다. 그럼 펫 때리고 봅시다.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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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 예스 예스. 세이 예스. 피곤하네요. 메이크업하고 찍어줘. 밀착 취재. 너무 밀착했나? 내 손이 닫아. 내 손이 닫아. 평생 따라해볼래. 감사합니다. 티는 너무 나는게 아니었다. 어떻게 안해? 꺼요? 여기서 놔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보기롭게 촬영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했어? 알아서 해요.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떻게 입었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 타는게 너무. 얼굴이 짧은게 너무. 실시간을 점점 타나. 그렇죠. 점점 머리톤가 좀.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 햄버거를 먹고. 입에 발라드릴게요.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웃기지도 않다 진짜. 하루에 릴스 몇 시간 봐요? 릴스? 릴스 아예 안 보는데. 아예 안 보는데. 아예. 이런 타이밍 유튜브를 합니다. 지금. 저 유튜브 그것도 안 봐요. 쇼츠도 안 봐. 나한테 보내는 건 뭔데? 어? 그거는 피드에 뜨는 거야. 그럼 내가 릴스 보낸 거를 보고. 웃고 나서. 응. 한 번 밑으로 이렇게. 이거 안 한다고? 그거 아예 안 하는데. 약간 라면 먹는데. 국물은 절대 안 먹는 거네요. 그렇죠. 자 이 멤버 그대로. 리멤버. 공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히말라야 여기 어디야? 다음 행성지는 정했습니까? 행성지? 네. 목성으로 정했습니다. 행성지. 아예. 다음 행성지는 안테나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까인데. 그 뭐더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거다. 아 이거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시작이 반이다기 때문에. 시작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일단 다 한 거야. 혹시 문과들이. 그 어떤. 개논리가 있어. 이과들은 이거 75% 했다고 그럴 거란 말이야. 반하는 데서 반했기 때문에. 그치. 반한 데서 반했기 때문에. 네. 75%입니다. 이과들은. 뭐라구요? 오늘 파하고 술 드시지 마시고. 오늘은 각자 짐으로 퇴근들 하시죠. 연습 없다가 또 질리시지 마시고. 근데. 참 그렇다. 인생이라니.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 그치. 오늘이라는 건 없어 사실. 지금이라는 것도 없고. 과거와 미래만 존재할 뿐. 근데. 그 오늘. 그 지금. 어? 이 순간. 장어가 철이다. 아. 이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럼 먹어야죠. 아우. 철 먹어야지. 사람들은 얘기해요. 술은 보약이다. 잠이 보약이다. 밥이 보약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은 입에 쓰다. 입에 쓴 거 몸에 좋다. 그럼 술을. 몸에 좋다. 그럼 천천히 먹을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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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먹을게. 왜. 다 각자의 감자가 있기 때문에. 이 내 감자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나의 이제. 오감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감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리스펙 하고요. 지금 감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과거의 감자 얘기를 하고 있어. 과. 과거란 무엇이냐. 과거란. 과거란. 과거. 과거. 과거의 과거란. 저게 니 뇌 다 보인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새하얗게 보여. 다 과거거든. 오감자는 어디 있어. 오감자가 어디 있냐고? 오감자는 슈퍼야 있지. 오감자는 해주호 씨야? 해주. 해주호 씨일걸? 어 해주호 씨야. 자짜돌리비아. 아마. 오감자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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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냐고. 어디 있냐고. 어디 있냐고. 어디 있냐고. 어디에 비교폐 수 있고. 4감자랑 6감자 사이 4감자와 6감자 사이 육감자는 없지 육감자는 없지 눈을 감자도 있지 그치 그거 형이 좋아하는 그거는 감자잖아 감자 아니지 올리지 마자 쪽팔리니까 이게 나 네 감자 때문이야 다른 성진은 안테나입니다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울면머리 끝 수고수고 수고수고 휴야 녹화하고 있어? 님은 어떠셨어요? 저요? 이런 일이 별로 없잖아 아직 가야 될 길이 많다 한 50% 됐다 생각보다 퍼센티지가 낮다 그래도 너무 잘 따라오고 계신다 그 정도죠 2대 이상 절크 파티는 지금 몇 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절크가 50% 된 것 같아요 간다 안녕 엘바 먼저 들어왔세용 바이바이 바이바이 고생하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놀면머니 촬영하러 갑니다 지금은 새벽 5시 반쯤 됐는데 해매를 좀 받고 촬영을 가야 돼서 이렇게 일찍 왔었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저희 멤버 모두가 한샵에서 해매를 받는다고 해서 일단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렛츠고 으아 추워 매연 렛츠고 바이바이 오지게 뭐야 안녕하세요 아 너무 피곤하다 안녕하십니까 몇 시간 잤나요? 저는 2시간 잤습니다 3시간 잤어요 안녕하세요 몇 시간 잤어요? 2시간 잤습니다 아 저랑 똑같네요 예스 예 렛츠고 몇 시간 잤어요? 잠을 안 잤습니다 아예 안 잤어? 잠을 안 잤어 잠을 안 잤어 아 고원이랑 똑같은 사람인데 넌 안 잤어 그래서 지금 상태 안 좋구만 휴니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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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츠 2탄 언제 나와요? 중성 어 그 상태 좋다 3시간 잤다고 2시간 잤습니다 아 근데 저번 초에는 아예 못 잤거든요 아예 잤거나 안 잤거나 차이가 나왔네요 어디가 아 향긋한 온 커피와 휴니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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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요 아우 종아리 팸팸 자꾸 피곤할 때 저렇게 샴푸거든요 하루 종일 샴푸 이럴 때 해주는 두피 마사지가 진짜 꿀맛이구나 약간 지금 저거 해달라는 얘긴데 바빠해 바빠줄게 했는데 지금 여섯 명 해야 되는데 저 뭐야 군대에서 왔어? 오늘 파란색깔 입지 말라 했잖아 뭐야 이거 다들 왜 다 파란색깔 입고 왔어 오늘 파란색깔 절대 입지 말라 했는데 아 그랬어? 흰색이랑 파란색 아 그랬다 난 남색이야 이거 아 파란색 이 사람들이 진짜 파란색 입지 말라 했어? 응 입지 말라 했는데 난 남색이야 나도 진짜 여기가 나 웃긴거 진짜 웃긴데 왜 자꾸 이게 아 뭐 이러냐고 경영 uniforms vull 지옥이 이제 변태처럼 지금 타잉테이블 짜려주고 딜레인 하나 없이 아주 기레콩스하게 길치인폿 우리 가속으로 찌송비 이데 제육번 가자 딱지가자 빙장하지 말고 파이팅 아 빙장하지 말고 계속 얘기했더니 이석이 한 번 진짜로 왜 트립을 보게 안녕히 계세요~~~ 어떻게 되지~~ 쟁기 붙어요 기석이가 저기다 핸드폰 놔두었거든요 제가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쓰레기통에 넣었다고? 이거 심지어 센서에요 형님 예쓰 파란색 입고 오지 말랬네 오늘 지금 제품 어딘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컨디션 좋은데? 진짜 어디였지? 사이에 두고 다니고 갔다. 근데 이 기숙고는 좀 맵다. 어? 받았다. 연락번호를 남겨달래. 사이 있나? 컨디션 좋다며. 낙보 올랐는데? 힌트를 두 개나 줬어. 힌트를. 한 번 더 줘. 세 개까지 줘야지. 그럼 기사가. 자. 아 버려주려고. 오케이 오케이. 내가 버릴게 나중에. 그게 힌트야. 딱 비닐 하나만 버려야지. 이게 스위터니까? 우와! 정해요. 이거 풀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 컨디션 좋다며. 그러니까. 너무 웃긴데? 나 웃긴 거 찾았어. 니 왜 안되는데? 니 왜 안되냐고. 같이 할래. 나만 되냐고.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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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진주하게 생겼다. 나도 나도. 북방 코끼리 같잖아. 야. 다 보인다. 너희 뭐 하는지. 내가 다 보고 있다. 진짜로. 기석이 하고 가야겠다. 오오. 아 형님. 이거 아이지. 도비. 도비다. 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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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성민쌤 해야 되는데 자꾸. 왜 시선을 가게 하는데. 이렇게. 오케이 감사합니다 희석 씨 네 엊그저께가 스토리로 뭐죠? 엊그저께? 네 생각 안 나죠? 네 어제 아랫께 맞다 아 맞다 어제 아랫께 어제 아랫께 아.. 입고 살았어요 나도 그 아랫께 아랫께 맞죠 근데 이게 서울에 있으면 그게 사투리가 잘 나오잖아요 생각보다 어? 뭐라고? 니? 니가? 남긴 나오는데 밑에 달아주세요 얘 2년차 나 13년차 이제 정체성의 혼란기에서 돌입했다 서투리도 아닌 솔말도 아닌 이상한 그 시기 있잖아 서투리? 어 서투리 아침 먹자 아 오늘 거센 바람 나 어린 시절 우연히 하나 둘 셋 야 지각 드르르르 이거 뭔데? 짱구 아 하나 둘 셋 들썩들썩 더들썩 더들썩 하나 둘 셋 본다 이 꼴 지각했다 뭐 지각이야 다들 일요일에 뭐 보셨습니까? 나 디즈니 만화 동선 쇼 해군 특급 열차인가 그거 로또 하는 거야 어 이거 눌러들 세안 가슥 몇 시에 일어나요? 7시? 오 맞아 그 만화를 봐야돼서 7시에 일어났어 무조건 한 10시쯤 일어났어 딱 일어나면 동물농장 보고 있어 동물농장 마지막 부분을 볼 거냐 아니면 서프라이즈 첫 번째를 볼 거냐 아 그래? 이 시간대가 딱 한 11분 정도 겹쳐있어요 토요일은 뭐다? 놀면 뭐하니다 아 진짜 어려워 토요일 6시 30분 놀면 뭐하니 만에스천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저희 유니버스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2024년에도 다 갤집부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화이팅 놀 모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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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추운데? 아 개추운데? 이렇게 춥다고? 너무 춥네 이렇게 오늘 촬영도 잘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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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잘 끝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연습이었어요 드디어 대망의 다음주가 저희가 그동안 예쁘게 빚어낸 보석이 이제 세상에 드러날 시간입니다 거의 엄마 아빠 마음을 하긴 했어 오늘 보는데 좀 뭉클하시죠? 끌어오르는 어떤 바로 갤집부 따이가 살짝 당황했어 어 약간 큰일 났는데? 어 큰일 났는데? 리셋됐는데? 근데 우리랑 똑같이 예열 시간이 좀 걸렸던 거였다 그리고 난 너무 감동받았던 게 거울 안 보니까 더 잘 맞는 게 좋았어 맞아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불량 없는 비즈비님 음 nasıl 귀여운 Deters 정답